안녕하세요. GX 프로그램 강사 김현지입니다. 자, 오늘도 영상 수업 시작하겠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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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오늘도 영상 수업 시작하겠습니다. 자, 오늘도 영상 수업 시작하겠습니다. 자, 오늘도 영상 수업 시작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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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 통 어떻게 알 것 Patienten 잘 될 것 olement уже Tsio Cue Orch 네, 오늘도 영상 수업 잘 따라 하셨나요?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